생크 방지를 위한 골프 연습 방법입니다. 골프클럽 H 이세라 프로입니다. 생크는 골프클럽 안쪽에 맞아서 오른쪽으로 힘없이 날아가는 것을 생크라고 하는데요.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생크가 나는 이유가 백스윙에서 손이 앞으로, 손으로 공을 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안쪽에 맞기 때문에 생크가 나는데요. 이 생크를 방지하기 위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백스윙에서 손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무릎하고 가깝게 내려서 피니쉬 이렇게 연습하는 방법을 해보시면 생크가 나는 것을 많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공을 치면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백스윙에서 뭐뭐가 가깝게 백스윙에서 원 Joe Smith 백스윙 에이 east값 백스위 teamed rer 독거 백스윙에서 도 dil국 timber 백스윙 및ả thankfully 일gado 백스윙ego 백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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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BL 감사합니다.